뭐든 안 되겠어요. 언더듯이. 언더듯이. 일단 술 향이 확 깨쳐옵니다. 꿀. 꿀이야. 술이. 엄청 단술. 산사춘 같은 거. 인삼. 담금주. 어 담금주. 그 술담화라고 알아? 서비스? 술담화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술을 국내에 있는 술, 맛있는 술을 담아줘? 어. 뭐 담아서 배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? 근데 거기서는 신기한 술을 되게 많이 준단 말이야. 거기에서 배송 왔는데 이런 향이 있을 것 같아. 그 술 중에. 하상해가. 동남아에서 길거리 가다가 나는 향이거든? 거기서 나는 건강차라고 갈색 차를 만들고 있고 이쪽에서는 호떡같이 생겼는데 안에 보수 많이 들어가 있고 뭐 그들만의 향신료가 들어가 있고 그럼 빵떡 같은 거 팔고 이 사이드에 노상으로 다 팔고 거기 가운데 이렇게 지나간 느낌이야. 마사지샵에서 뭐랄까? 히노끼? 음. 나무인데 뭐를 스팀을 온천 같은 데 가면 히노끼탕? 뭐 이래서 나무 통에 앉아있을 때 올라온 그 향이 있잖아. 음. 몸이 막 좋아질 것만 같은 향. 냄새 막 나무 냄새 여기서 막 올라오고 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무 향이 아주 진한 거지. 그 나무의 물을 이것저것 많이 넣고 좋은 물이네. 한약재로 같은 거. 어. 막 대추넣고 온갖 냄새가 다 다 독지덕지 붙어있는 약간 제사상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. 왜 제사상 같은 느낌이냐면 식혜 그다음에 막 노란술 어 산산 인산당금주 같은 노란술 크게 어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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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 막 가족들 왔다고 조금 꺼내주시는 거 이거 귀한 거야 아하 동아시아에서 나는 그런 신비로운 향 아 진짜 좋아 응. 너무 좋아. 브라켄 음. 이거는 생 풀을 씹어 먹었습니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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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풀이다 진짜. 그냥 숲에 그냥 자연에 왔어. 숲에 막 그래서 온갖 나무가 다 있네. 뾰족뾰족한 나무들도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풀들도 있고 사람 손길이 전혀 안 탔고 전체가 음지인 느낌 다 음지. 그 숲 음지에서 느껴지는 초록내 음. 풀소리. 약간의 못시감이 있는데 이거는 막 장화 신고 갈 정도의 축축함이 아니라 응. 사그락사그락 쪼리 신고 가도 돼. 근데 맨발로 다 가다가는 발 찔릴 거 같지 않아? 맨발로야.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. 저기서 쓰읍. 뭐 귀여운 거 있는 거 같아. 나는 흑표범을 봤거든. 흑표범? 어. 나는 쓰읍. 뱀 봤구나. 어. 쓰읍. 나는 흑표범에 그 노란색 눈이 보였어. 쭉. 무서워. 흑표범? 아니 매혹적이야. 매혹적이야. 그 흑표면에서 오는 그 비단결 같은 그 털. 방향. 한 방향. 아. 근데 그거는 일부분일 뿐이야. 숲이 더 커. 맞아 맞아. 맞아. 아 한 방향 비단결 같은 한 방향? 어. 난 비단 뱀. 그 다음 뱀이 없어. 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. 첫 향의 그 강렬함을 잊지 못해. 응. 기억나? 응. 풀을 그냥 딱 뜯어가랑. 막 삼십일을 굶은 사람처럼 막 먹는 그런 향이었는데. 비치헛. 해변에. 약간 모래찜질하고 있는 것 같아. 맞아요. 효소는 모래야. 어. 그래서 몸을. 딱 눕혀가지고 여기 이렇게 쌓아주잖아. 효소 눕히니까. 검정색하게. 딱 넣어있으면. 몸에 있던 나쁜 기운이 싹 없어지는. 음.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런 느낌. 너무 좋아. 레몬에이드라고 봐도 될까? 뭐든 안 되겠어. 테킬라 썬라이즈 같은 거. 뭐든 안 되겠어. 아우. 근데 여기서. 약간 매슥 매슥 거릴 수 있는. 그런. 약초가 있거든. 하나. 느껴져? 아. 느껴져. 약간. 미스? 어. 어. 약간. 우와. 약간. 잘못 봤으면. 그냥. 옅은. 왜. 왜. 그럴 수 있는. 아.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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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이. 오이 같은 느낌. 아. 알로에? 선인장? 선인장. 선인장 같은 느낌? 응. 이 비스. 그런 느낌. 어. 맞아 맞아. 약간 미끄덩미끄덩한. 점성 있는 거. 점성 있는 거. 얘를 이렇게. 겉에. 빡 보게면 안 해. 이게 뭐. 점액질 같은 거 있을 것 같는지. 어. 그게 되게 세다. 지금 세진다. 여기 시스텐트가 들어있어서 그렇구나. 음. 그 짠내랑 같이 섞여있는. 그 짠내가 약간 미슥매슥거리는 게 약간 있거든. 응. 바다 넘게 계속. 아니 막. 불가사리 막 춤추고. 춤추고. 언더드시.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. 그 바다 가면. 선크림 바란데. 여기 축축. 찌득찌득하잖아. 그런 느낌. 지금은 아예 바다로. 그냥. 파도가 한 번 왔다 가듯이. 다 변해버리고. 바다의 내용으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. 그래서 아까는. 모래찜질이었다면. 바닷물 때문에 머리가 떡 찌는 거 있지. 음. 이렇게 막. 뭉탱이 뭉탱이 이렇게 되는 거. 응. 그래서 막 머리. 이렇게 내려가지잖아. 모래 나오고 여기서 알아. 그렇게 되어 있는 느낌. 아. 아무아주의 바다 향은 이렇게 표현 했구나. 저건 주얼로지스트의 바다 향은. 잉크 향이 더 들어가가지고. 완전 심해였다면. 이거는. 바다에서 한 이 정도. 이 정도까지네. 그래서 엄청. 근데 깨끗해서. 안에 다 보이는데. 있을 거 다 있는. 미끄덩하잖아. 어. 그래서 저기서. 은색이라서. 잘 안 보이거든. 응. 근데. 머리가 이렇게 둥그런. 그런. 머리가. 어류가 있어. 그런 어류가 이렇게. 수영하고 다니고 있어. 응. 바다의 그 향수를 자극하면서. 아. 이거를. 평상시에. 뿌리고 다니면. 진짜. 괴롭겠다. 빨리 바다로 가서. 풍덩 떠뜨리고 싶은데. 응. 여행 가고 싶게 만드느냐? 어. 여행 가고 싶어. 당장 짐 싸야 될 거 같아. 이거 다 향들이 그런 거 같아. 마치겠다. 아. 미치겠다. 아. 아. 에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